네, 오늘의 시그널은 그리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의류 업체입니다. 지금 이거 사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의류주들은 정말로 좋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겨울철 다가오니까 어그부츠를 만드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어가지고 요가복 있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요가 안 한다고 생각했지만 루루레몬의 주가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대장주인 FNF 주가마저도 희창해요. 경기가 부진하고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무슨 지금 외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코로나가 엔드로 갔는데도 그리고 여행을 다니는데도 의류주의 주가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백화점의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그리티라는 업체는 일단은 이 에코마케팅의 굉장히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에코마케팅의 회사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 2차졌는데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그 안다르 인수 시점부터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박철웅 대표도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잖아요. 정영진 회장만큼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항상 자기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올리잖아요. 안다르도 뭐 출장길에 자기가 그 안다르 요가복을 남성 요가복을 만났는데 너무 만족을 한 나머지 이거를 우리 회사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안다르에 논란이 크게 있었죠. 그렇죠? 이게 원래 소호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 가족 경영관의 문제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직원이 또 무슨 내부 고발이다 뭐다 해서 난리가 났을 때 그 무슨 현상금까지 거셨어요, 박철웅 대표가. 근데 거기에서도 나타나죠, 에코마케팅의 컨셉이. 뭐죠? 그 회사를 아예 자기 회사처럼 만드는. 그게 뭐냐면 이 에코마케팅에서 만든 전문 용어가 비즈니스 부스팅이에요. 우리가 오락할 때, 카트라이더 할 때 보면 부스터 같은 거, 아이템을 획득하면 갑자기 속도 확 빨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스팅을 완전히 줘가지고 조금 이 능력이 있는 회사를 뒤에서 등을 확 밀어줘서 더 빨리 가게, 더 크게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그 전에 무슨 안다르 이전에 매트리스도 있었고 허리 마사지기도 있었잖아요. 그 회사도 엄청나게 성장했죠, 다. 에코마케팅에 마케팅을 해서. 그 다음에 안다르를 인수했고, 그 다음 그리티도 인수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여성분들이 많이 아는 게 감탄부라니, 원더부라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그 속옷이 인기 있었을 때가 있었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산타 복장 비슷한 속옷 여성 모델들 입혀놓고 꽉 쪄이는 그 와이어로 옥죄놓은 거 있었죠. 그거 없어졌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냥 그거예요.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고 그냥 편한 게 좋죠.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예전에는 그런 어떤 여성의 외형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다가 강력한 철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려고 몸을 쬐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부가 숨을 못이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싫다 보니까 와이어가 노 와이어가 된 거. 노 와이어가 트렌드가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감탄부라나 원더부라여서 뜬 거죠. 그리고 봉제 라인을 없앤 거죠. 무봉제. 이건 안다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거를 입고 나갔을 때 민망하다. 요즘 애들이 자꾸 무슨 뭐 그런 필라테스 복을 입고 횡단보도 돌아다닌 거. 나이 든 사람들을 보기에는 보기도 싫다. 어떻게 저런 조선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조선시대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무봉제 라인을 없앴잖아요. 무봉제 라인에다가 와이어 노 와이어 이런 것들이 추세다 보니 여기서 감탄부라 원더부라가 뜬 거예요. 원더부라는 수출용 브랜드고. 지금 감탄부라랑 원더부라 공식몰이 자사몰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네이버나 지마켓에 올리면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사몰에서 매출이 올라가면 마진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부라 원더부라 공식몰이 그리티의 월라인 자사몰이 대폭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순간부터 일어났느냐. 에코마케팅이 그리티를 인수하고 나서 비즈니스 부스팅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코마케팅의 직원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뭐 직원들의 내부 직원들의 전 직원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잘 통합을 해서 이끌어 나가는 아예 그 회사의 일원으로 만들고 에코마케팅의 전사적인 마케팅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올립니다. 계속 퍼포먼스 마케팅을 이용하고 타겟 마케팅을 이용해가지고 MZ세대의 여성들을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티를 이렇게 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장성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될랑 말랑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우리나라 국내 의류주가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개인기로 약간 돌파를 할 수 있는 소용주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리틱 감탄브라와 원더브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락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밑바닥에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오고 이동평균서들을 밀집시켜놓고 있는 상태죠. 이동평균서들의 실타래가 어느 순간 풀릴 텐데 그 어느 순간 풀릴 때는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을 일단 목표가로 해서 지금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은 이 시점이 매수의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목표가 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